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? 아니 잠깐만 꾹 눌렀다고 꾹 잔누 죽인다 아 잠깐 잘못 눌렀어 아 잠깐만 위치 바꿔야 되고 예장도 안 했는데 나가자 이건 안 된다 예장을 안 바꿨다 아 잠깐만 키를 잘못 눌렀어 아니 오히려 이것이 되려나?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냥 한번 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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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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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 잔드한테 돈 받았니? 너 잔드한테 돈 받았니?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까지 왔는데 돌 하나 씹어야죠 뭐 아 인연장 좀 하면 테슬라가 돌 어차피 들고 와요 그 돌이다 생각하고선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 씹죠 뭐